케이팝 매거 스타 블랙핑크스 데이뷰 스튜디오 앨범 has rebounded big on billboards 메인 앨범 제 차트 this week following its first online concerted late last month the album has researched to know 59 under billboard 200 차트 updated to the new s 타인 워슨딩 89 나치즈 프라마 위크 비포어 점인 막스 더 18th consecutive week 더 포어 멤버 밴드 해준 스테이더 더 차트 위드 잇츠 앨범 신스 데이뷰잉 앨범 2인치 악토버 메이킹 히스트리에 저 사우스 커리언 걸 그룹 2 더 앨범 올소 스왕 10000원 32인 아메리컨 뮤직 퍼블리케이션 롤링 스톤즈 탑 200 앨범 준 하트코어 더 위크 오브 젠 29 투 패드웨이 4 라이징 153 스타치 인 저스트 세븐 데이지점 롤링 스톤 세드 더 클라인마스 더 서드 비기스트 위크 투위크 인크리스 인 더 차트 히스트리 어트리뷰팅 히트 더 석세스 오브 더 그룹스 안 라인 컨셉 데도즈 라이브 스트림드 암젠 31인치 컬래버레이션 이들 유튜브 섬 28만 피플 프롬 디프런트 컨트리즈 인클루딩 타일랜드 더 필리핀즈 저펜 브리튼 언드 사우스 코리아 사인드 업 포어 멤버십 투어치 더 페이투뷰 컨셉 타이틀드 더 쇼 어머댐 서브 스크라이버즈 베이스트 인 더 유 에스 어카운티드 포어 더 비기스트 시어 앱 19.2% according to iZ 엔터테인먼트 더 앨범 럴리스트 액토버 이 이즈블랙 핑크스 퍼스트 프렉크스 앨범 신스 이츠 데이뷰인 2016 이 인클루지 더 메인 트랩 러브 시퀄즈 에즈웨이즈 프리럴리 스타 리츠 하우 유 라이크 배던드 아이스 크립 피쳐링 썰리나 고매즈 야래 야밉 야밉 야란